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콩밤매는 아나항내야 백대병산 칠갑산에 왔습니다 칠갑산은요 해발 561m의 산입니다 여기는 천장호 출렁다리가 있는 곳이고요 이쪽편이 천장호 출렁다리 주차장 입니다 저는 천장호 출렁다리를 통해서 칠갑산 산행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고 고 고 저는 천장호 출렁다리 입구 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출렁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천장호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저와 함께 칠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출렁출렁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힐링 가득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산 코스는요 칠갑산 휴게소 제가 아까 천장호 출렁다리 주차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주차량을 출렁다리를 건너서요 이렇게 등산로가 한 곳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만 있어서 칠갑산 정상 해발 561m를 찍고요 원점 회귀해서 여기 출렁다리 천장호 출렁다리 주차장으로 다시 원점 회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칠갑산 등산을 시작해 보시죠 고 고 고 칠갑산은요 용과 호랑이의 전설이 있습니다 칠갑산 등산 오기 전에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역사를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칠갑산 등산 들머리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끝까지 이렇게 초반에 오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칠갑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데크 전망대인데요 이렇게 천장으로 한번에 볼 수 있고요 출렁다리 주방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출렁다리 주차장에서 왔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등산을 못하시는 분들 여기 잠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하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여기서 데크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육산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등산 겁니다 천천히 힐링하며 트레킹 해 보겠습니다 출렁다리에서 1키로로 왔고요 전산까지 2.9키로 에요 아 3.9키로 총거리 이렇게 등산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칠갑산은요 아 장곡사 코스나 아 저기 천문대 코스 여기는 좀 짧아요 아 여기가 제일 가장 긴 코스지만 여기로 꼭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칠갑산을 아 능선을 타고 쭉 구경을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 출렁다리도 즐길 수 있고요 자 꼭 여기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갑산 정상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고 고 고 칠갑산 정상까지 1.6키로 남았습니다 아 1.6키로 남은 지점인데요 이렇게 또 살짝 올라요 아 칠갑산 출렁다리 코스는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길기도 하지만 정상까지 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아 칠갑산은 전체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저와 함께 칠갑산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여기 평상 아 이렇게 평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앞이 정상입니다 아 길어요 길어 길긴 길어요 아 그래도 아 육산이라 편함도 있고요 오르락내리락 있지만 길고 오르락내리락 있지만 괜찮습니다 즐겼습니다 칠갑산 충분히 능선도를 즐겼습니다 저는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백대명상 해발 561m 칠갑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칠갑산 정상까지는요 천장호 출렁다리 주차장에서요 차량시간 포함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올라왔던 길이고요 올라왔던 길입니다 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헬기장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지금 장곡사 사찰에서 시작하는 올라오는 코스예요 이쪽 편이 이쪽 편이 천문대 천문대 코스라고 합니다 칠갑 광장 천문대 천문대에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조망 보십시오 이렇게 칠갑산은요 조망이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무 때문에 아쉬운 점은 이 나무 때문에 조망을 좀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단점 겨울이라서 이렇게 그래도 나무 사이로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조망이 이 나무로 인해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백대명산 칠갑삼의 아름다운 뷰를 보시죠 희미해지는 우리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바래져가는 날 향한 너의 눈빛 여전히 난 그 속에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이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그때의 우릴 기억해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가장 아름답던 우릴 기억해 보이지 않는 날 향한 너의 마음 여전히 난 그 속에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기억 돌아갈 수 없는 기억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I remember me I remember you Tell me that it's over now It's all lonely Let's go back out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Promised that we'll be again I guess that we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I guess that we knew It was never the truth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Say you never let me go Now we're criminals It's over and we both know Now we're criminals Trapped in the mess that we made No one else than us to blame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Yeah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Go now and let me go Say you never let me go 원점 회기해서 천장어 출렁다리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산 고 고 고 여러분 저는 이거 출렁다리로 하산을 했습니다 아 천장어 출렁다리고요 칠갑상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 거리 9km 산행시간 3시간 40분 촬영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최고고도 칠갑상 정상 해발 561m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전 천장어를 보면서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갑상으로 놀러 오세요 또 만나요